당신은,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? 사람을 죽였어, 사람을! 괜찮으실 줄 알았어. 다른 이유로 그런다고 생각했어. 내가, 내가 의사야. 그래도 의사인데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! 의사가 환자 보호자랑 놀아 놓은 건 괜찮고. 내 조회! 환자의 보호자로 만드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! 우리 엄마는 책임감 없는 아버지를 만나서 온 식구들 먹여 살리셨어. 그러다가 콜병이 드셔가지고 내가 대학 가는 것만 보시고 돌아가셨지. 마치 그래, 이 정도면 내가 할 일 다 한 거다 그러시는 것처럼. 그러다 장훈 형님 만나서 나는 정말 돌아가신 엄마처럼 그렇게 따뜻한 애정을 받았어.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돈을 아껴도 장모님 용돈을 챙겨드렸지. 장모님은 그걸 다 모아서 아이들을 위해 쓰셨던 놈이야. 그런 장모님이 돌아가셨어. 나한테는 엄마 같으셨던 부디라고. 이게 누구 때문인데. 너 때문이야, 너! 병원만 오면 내 엄마하고 무슨 짓을 한지 그것만 생각하면 돌아버릴 것만 같았어. 너라면! 너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! 너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! 아니면 멀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!